진짜 웃겨. 대박 웃겨. 왜? 농자 보는 거 아니지? 유튜브 보는 거 아니야? 진짜 웃겨. 찾았는데 이미지가 나오더라고요. 됐다, 됐다. 구자, 구자, 구자. 구우면 딱딱하게 플라스틱으로 돼요. 너무 신기해요. 어디 먹어? 오! 알림은 어떻게 해요? 나중에 또 퍼져요. 오, 선배님. 날씬해진다, 얼굴이. 얼굴이 이게 정말 많이 생겼어. 날씬해진다, 날씬해진다. 신기하다. 진짜 신기하다. 꼬복, 꼬복. 꼬복은 좀 작아졌어. 너무 날씬하게 나왔는데? 너무 신기하다. 신기하다. 딱딱해지고. 신기하다. 그래, 그럼 또 가져왔어요. 진짜로? 너무... 열쇠 그린다. 선물 드려 싶어서. 선물 주시는 거예요? 네. 근데 얼굴이 너무 날씬해져서. 어머, 어머. 예쁘다. 여기다 무슨 키를 달 수 있을까, 진짜. 귀걸이를 하셔야 되겠다. 귀걸이를 하셔야 되겠다. 아니, 그... 예뻐! 예뻐! 소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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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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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근데 다 이거 할 때 생각난 게. 이런 어떤 다이어트. 그렇죠? 이런 기계를 안 나타나겠죠? 우리가 들어가서.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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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 고, 고. 막 이렇게. 진짜 좋겠다. 설마 싹 빠지고 이렇게 뭐. 탁 멋있게 되는. 그런 거 개발하면 진짜 우리는 끊죠. 노력하지 않아도. 잠깐만, 이번에 실제 눈빛이 날 무시했어, 금방. 아니, 아니. 아, 저것도 안심하게 봤어, 금방. 아니, 형이. 형이 내 그 얘기인데. 아니, 우리 옷장 하는 소리. 우리 이기심 이런 과제 있잖아요. 아니, 우리. 갑자기 쉬는 시간에 형이 저기 사발면 드시는 게 생각이 나. 쉬는 시간에요? 쉬는 시간에 형이 댁실 들어가면서. 아우, 피곤하다, 동원하다. 잠 좀 잘게 이러더니 눈을 갖고 사발면을. 아, 진짜. 야, 이제 저거 먹으러 가자. 야, 진짜 뿌듯하다, 진짜. 과연 또 뭐 드실지. 저 버섯들이 샤브샤브해서 진짜. 몸보시네 하면서. 노루궁댕이. 진짜. 진짜 맛있어. 진짜. 우와, 잠깐만. 잠이 좀 더 없음. 오, 고마워요. 이리 와. 와, 잠이 좀 더 없어서. 와. 종룡아 되게 많이 들어놨더라고요. 종룡아 되게 많이 들어놨더라고요. 와, 한번. 와, wie. 야, 와. 와, 와. 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